자, 가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시작! 가을에 잡히시고요. 휘리릭 휘리릭 바람이 불면 눈이 내려요. 눈이 내려요. 반풍나물은 빨간 눈이 내리고 요거 먼저 내셔야죠. 반풍나물이죠. 그 다음에 은행나물. 은행나물에는 노란눈이 내려요. 자, 반대로 두신 분 있었어요. 자, 다시 하겠습니다. 가을에 잠깐 놓고 해주고 준비 시작! 가을에 해주세요. 휘리릭 휘리릭 바람이 불면 눈이 내려요. 단북나물 단북나물은 빨간 눈이 내려요. 오늘 은행나물은 노란눈이 내려요. 가을에 서서